뭐지? 건날개? 제가 뭘 하면 돼요? 각별님은 박후모를 그냥 때려잡으시면 됩니다. 이제 시작하면 박후모 쫓아가서 잡으면 돼요. 자 그러면 3,2,1 고! 뭐야? 한번 보여줘라 박후모야! 어떻게 한 거야? 덤벼라 각별! 이거 어떻게 잡아간 거야? 뭐야? 독일핑이 왜 핵 기능도 가지고 있어? 잠깐만! 위에 날았네! 살았다. 왜 날아와? 왜 어떻게 날았어? 아직 약간 남았다. 죽어! 아니 여기 어떻게 넘어와? 뭐지? 잡아봐! 뭐야 얘! 이걸 어떻게 잡아 이거를! 돼 이게? 넘어와 넘어와! 자 옆에 구멍 뚫었거든? 거기로 들어갔어 하면 돼 오케이? 안녕! 박후모! 야 박후모! 야 박후모 뭐야 얘! 뭐 하자는 거야 지금? 박후모! 아아아아우! 어! 어! 오! 오! 예스! 지금 저기요. 마크에서 획 쓰는 거예요 지금? 너 어디 가니? 여기가 제일 안전해. 뭐야 어디 가서. 저 있다! 저 있다! 저 있다! 어! 살았다! 자! 구멍을 하나 뚫어드렸거든요? 바크 뭐야! 바크 뭐야! 여기 있으면 안전해! 아! 온다! 아! 잠깐만 살려주세요! 잡았어요! 고! 야! 이게 왜 어떻게 올라가 이거? 아! 이게 말이 안.. 저기요? 잠깐만! 넌 올라올 수 없어!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? 아!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! 저 잠시만 랜선 좀 끊고 올게요! 뭔 소리야! 랜선을 왜 끊어! 아니 미친 독일픽 녀석! 이산스캠에 와갖고! 야! 나 안 올라와지! 복죽 하나만! 야! 쟤 어디갔냐? 야! 파크버가 내가 처음으로 이겼어! 야! 내가 처음으로 이겼어! 에이! 망치하군요! 로스루!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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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로